파이팅 파이팅! 이게 뭐하냐고 하는데? 2.8 2.8 2.8 어 그냥 넘어가서 YES 우연히 음 우연히 나. 지금은? 지금은? 아 이런거 좋아 아 그래 내 춤을 춰가죠 아 이런거 좋아 아 너무 좋아 멀리 날 거 같은데? 멀리 날 거 같은데? 멀리 날 거 같은데?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찐빵 네 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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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촬영하고 나니까? 정신이 살짝 오락가락 하는데 잘 끝났습니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타즈피맨을 믿기 때문에 타즈피맨 파이팅 오늘 촬영 어땠어요? 어 쉽지 않았어요 촬영 때 쉽지 않았으면 편집 때 더 쉽지 않거든요 일단 최대한 해봐야죠 파이팅 타즈피맨 있습니다 여기서 한당에 선정했어요 묵묵히 열심히 뒷정리를 도와주고 있는 고안드레스입니다 고안드레스는 뭐야? 몰라 자기 계속 영국에서 왔대 영국에서 왔대 고안드레스요? 고안드레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랑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랑님 고안드레스 딱 딱딱딱 오늘 촬영 어땠어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모두에게 감사하게 하고 정말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워요? 네 하수피맨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간담사 나가볼까요? 가볼까요? 예 자기소개 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엘리쏘입니다 하하 안녕하세요 페이팟 미니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입값 딴다 해야죠 입 따라간다고 너도 약간 얇은 이름으로 바꿔 하하하하 저는 막 피그맨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너가 피그맨해서 내가 페이퍼벌 할게 좋아요 페이퍼벌가 피그맨 아 너무 정신없어 오늘 함께 해준 멤버들에게 영상편지 정말 갑작스러운 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찍을 때 저희가 언제든지 출동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불러주시면 언제든 다 펭개치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펭개치고 파사 노래가 또 새로 나오면 또 공칠 거예요? 아 한동안 생각해보겠습니다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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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머 너가 있었니? 멋진 흉하게 보니까 나오네 귀여워 귀여워 진짜 왜 이렇게 귀여워 너무 이쁘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멈seven 좀 okay 고생하셨습니다 protesters chains하실 수도 뭐